여러분들 이 9월 모평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두 가지를 꼭 명심해 주세요. 첫 번째는 EBS 연계를 올해는 뚜렷이 하기로 언론에도 발표를 했다라는 거. 수특수환 열심히 정리를 해두자라는 거죠. 파이널 때 다 할 거고 이모다부터 수특 들어갔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르는 패스 꼼꼼히 읽는다. 그거 꼭 명심해 두라는 거죠. 이번 9월 모평은 모르는 패스 시험이라고 할 정도로 써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문항 해설입니다. 2번. 진쌤이 이것도 수업 시간에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동계올림픽 그러면 학생들이 평창이니까 평창만 생각하는데 내가 그러잖아. 평창하고 강릉 두 곳에서 치러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을 지나가느냐 가가. 지나가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니은. A와 D에는 모두 지하철역이 위치하느냐. 이게 참 조금 애매한데.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선생님한테 배운 거 말해봐. 지하철역. 개념책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하철역은 우리나라의 특별시와 광역시 모두에 있다라고 배웠죠. 그렇죠. 특별시 광역시 모두에 있어요. 울산도 지금 부산에 도시철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원주의 지하철역이 있다는 건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지하철이란 말보다는 왜냐하면 지하철은 땅 밑으로 다닌다는 뜻이 강한데 우리가 서울도 보면 지하철이라고 이름이 붙어있지만 지상철인 경우도 많잖아. 요즘에는 실제로 우리나라도 보면 서울 도시철도 이런 식으로 도시철도. 메트로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단어 선택이 조금 도시철도라 그러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지하철역은 원주에는 없습니다. 당연히 대구에는 있죠. 대구 참 이번에 군이 포함돼가지고 모양이 좀 이쁘게 재미있게 좀 바뀌었죠. 군이가 근데 인구가 2만 정도 돼가지고 대구의 어떤 입문지표에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대구는 원래 알고 있던 지역성대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B와 C는 모두 공공기관이 이전한. 솔직히 혁신도시를 우리 너무 많이 외우고 있잖아. 혁신도시 시작. 여기다 한번 선생님이랑 체크해 볼까요. 시작. 김 대리는 김천 김 대리는 최근 부 부 부산 부서 부서가 서귀포 원주에서 원주에서 진천 음성으로 옮겨서 진짜 진주죠. 진짜 전낙에 전주죠. 전주 나주 광주 광주 일부 걸쳐 있습니다. 전낙에 울고 싶대. 너무 많이 했어요. 물론 근데 또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대전하고 충남의 내포신도시도 지금 혁신도시로 하기로 지정은 됐어요. 다만 삽을 뜨질 않은 거지. 그러니까는 대전하고 충남의 내포신도시도 혁신도시 지정이 됐대니까 고시가 됐어요. 혁신도시도. 근데 삽을 뜨질 않았다. 삽을 뜨질 않았으니 실질적으로 이전해온 공공기관은 없겠지. 조금 하여튼 이번 문제가 좀 내신스러운 것들도 좀 보여요. 학생들도 그런 반응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틀린 거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려야 되는데 기억을 몰라도 답을 찾는 시장은 없어요. 니은디은은 그냥 분명하게 틀린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스님 이제 이 문제 보고 처음에 딱 그걸 깨달았어. 어라? 인문지리인데. 인문지리에서 자료 하나 달랑 주네. 다른 자료를 줘야지 종합할 텐데. 그치? 그럼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요게 군이잖아. 가평군이고 성남시고 화성시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군지역이니까 노인지표는 군이 시보다 높잖아.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평이 아닐까. 그리고 선생님도 이렇게 풀었어.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근데 성남은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위성도시화 된 지도 오래됐잖아. 그래서 요게 좀 더 도시 성격이 강하니까 노년부양비가 더 적게 낫지 않을까. 요렇게 선생님도 놓고 풀었다니까. 선생님도 원리적으로 가려 그러지. 서울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도시 성격은 떨어지니까. 그럼 이렇게 풀었어. 들어갈게. 근데 풀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1번. 성남은 화성보다 서울로 통군통학하는 인구 비율은. 이건 분명히 높죠. 가까우니까.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 그 도시가 상대적으로 먼 도시보다 교회화된 시간이 길잖아. 즉 서울에서 서울에 직장을 준 채로 넘어온 사람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아침이면 서울로 가는 통군통학 인구 비율도 높아지죠. 2번. A는 성남시는 가평보다 청장년 인구 비율이 낮을 리는 없잖아. 여긴 도시구의 농촌이니까 일자리가 많으면 청장년 비율이 높죠. 3번. 화성시는 성남시보다 성비. 우리 성비 높은 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중화공업도시, 군사도시. 요런 데라고 그랬거든. 이것도 맞아. 문제 풀다 보면 지금 1번도 맞고 3번도 맞는 거야. 그 다음에 가평, 군지역인데 여기는 군이니까 인구 많이 안 살잖아. 여긴 100만 살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지. 그 다음에 C는 B보다 노령화 지수는 높다. 그쵸? 노령화 지수 높은데 이거는 누가 봐도 군지역이 또 다른 노인 관련 지표인 노령화 지수가 C보다 높다. 이건 분명히 맞잖아. 맞는 게 3개야. 그치?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럴 경우는 불안하니까. 물론 답은 확실히 5번인데 불안할 경우는 요거를 경우의 수를 바꿔봐야지. 혹시 이렇지 않을까? 화성, 성남. 요즘에 화성이 동탄 신도시, 혹시 화성 지나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강남인 줄 알아요. 혹시 잠자다가 눈 뜨면 경보 속도로 상에서. 근데 그런 걸 여러분이 알 리는 없잖아요. 동탄, 1동탄, 2동탄이 엄청나게 유동인구, 아니 젊은 인구들이 많다. 그걸 알 리는 없어. 근데 요렇게 한번 떠내볼게. 화성은 성남보다 통군통화하는 인구비율이 높다. 그건 틀렸잖아. 이건 분명히 틀린 거지. 화성은 가평보다 청장년 인구비율이 낮다. 그것도 틀린 거지. 그 다음에 성남은 화성보다 성비 높다. 그거 틀린 거지. 가평은 화성보다 인구비율도 높다. 그것도 틀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풀어도 답은 5번밖에 안 나오죠. 아까 성남, 화성 했을 때는 1, 3, 5가 답이었나? 지금은 또 5가 답이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했을 때 언제나 5가 나오는 건 5번 하나잖아. 답이 5번입니다.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아요.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가. 그래서 아까 총평 때 말씀드렸듯이 경우의 수를 좀 쓰는 문제들이 많았다.